이야, 이게 바로 천국이야. 백화점에서 먹고 자고 살았으면 좋겠다. 너네 사고 싶은 거 다 사. 오늘 맘껏 지르는 거야. 엄마 올 때까지 여기서 고르고 있어? 어디 가는데? 금방 와. 고르고 있어, 응? 얘도 예쁘고, 얘도 예쁘고. 아, 갈등 생겨. 좋아, 깔별로 사지 뭐. 일단 너네들 합격. 신상 다 보여주세요. 기다려주세요. 이정도는 다 smoke에 약한 쪽지를 먹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인상합니다. 아멘. 다이아몬야! 몽롱잘.